토양의 유기질을 기료를 만들기 위하여 그 고리를 4키로 내봉을 여기다 뿌려서 로타리를 해서 고리를 키워볼까 합니다. 고리를 키워서 어느정도 자라면 다시 이것을 잘라서 로타리를 해서 그러면 토양이 더 좋아질 것 같고 해서 고리를 뿌려서 파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유기농으로 재배할 때 사실 사용하려고 구매해놨던 것인데 사용을 하지를 못해서 지금 뿌립니다. 고리는 2019년도 산이지만 세월이 좀 지나도 고리는 싹이 잘 돋습니다. 그래서 이 고리를 이용해서 유기물을 만들어서 제공하고자 합니다. 이러한 고리입니다. 이러한 고리입니다. 이렇게 딱 잘라줍니다. 파이아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은 수상한 유기물을 하고 보다는 소식이 있어요. 숙지OD 여러분은 지속해 주시기를 내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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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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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주